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꼼꼼하게 분양단지를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유 기자는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이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말 그대로 분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담아놓은 문서입니다. 아파트가 어떤 시설을 갖췄고 층이나 타인마다 분양가는 얼만지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는지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청약 접수 5일 전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감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분들은 나오는 것처럼 빽빽한 글씨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 기능을 통해 봐도 되지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인터넷 검색창에 단지명과 PDF를 함께 검색하면 조금 더 보기 쉬운 공고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꿀팁이 하나 나왔네요. 단지명과 PDF를 검색하시면 보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가 다뤄봤잖아요. 어떤 점들을 주로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대부분 공고문 앞페이지에 있는 분양가나 청약 자격에는 눈이 가지만 뒷부분에 있는 단지 여건이나 유의사항은 놓치기 쉽습니다. 주로 단지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학교 배치는 어디로 되는지, 또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어느 동으로 나와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북 최고층 빌딩이 될 청량리역 롯데캐슬은 높이에 걸맞게 최상층의 국방부 시설, 즉 방공포대가 들어섭니다. 대구 신천 센트럴 자인은 지하수를 계속 퍼내는 공사를 해야 해서 전기와 수도 등 관리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숲세권을 자랑하는 성남 판교 대장진구 제1풍경체는 남쪽 공원에 야생동물 2주지가 조성됩니다. 맹꽁이 2주지인데 때에 따라서 맹꽁이 울음소리에 입주민들은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강북 롯데캐슬 클래시아는 단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으니 꼭 확인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성매매 밀집업소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 건설사가 작성한 보도자료 홍보성 인터넷 블로그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깨알 정보들입니다. 저희가 좋은 것들만 보고 항상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실거주하실 분들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청약 자격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부분도 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과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으로 나뉩니다.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 대출 여부, 그리고 분양권 전매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급 금액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흔히 기사에서 볼 수 있는 평균 분양가, 말 그대로 평균 분양가입니다. 광주역 자연앤자인은 전용 8사 기준으로 타입과 층마다 최고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더불어 계약금 규모, 중도금 납부 배수 등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자 문제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새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이 매년 4천 건 안팎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청약 부적격 담청자 건수가 1만 8천 건을 넘었는데요.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기중한 청약 통장을 날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8월이 다 갔으니까 9월 지나고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서울이나 과천 등 31곳이 4천 건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좋고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보니 싼 값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 시장이 들썩거릴 전망인데 이런 모집 공고문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내 재산들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